2층 공간 이곳 문화예술호관에서 하동 성명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할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드론 라이트쇼는 성진강나무에서 펼쳐질 예정이오니 관람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 소리가 나는 이곳 공간에서 자리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2층 발코니 또는 2층 공간에서 충분한 간격을 두시어 관람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북에 올라가서 관람하시게 될 경우 바람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자리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관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거리 두비와 맞서 착용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흉도장에서 흉사볶아 함께하신 국민들께서 이동하실 때 입히기 때문에 라고 관계에 있어서 생일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시까지 일어나지 못하는데 음악방송 택시 대화면 저는 맥주인과 말씀을 이해하고 이 시각을 하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